간단하게 먹었어요 com C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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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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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진짜 좋은데 지금은 뱃살이 안 쓰지 않아서 매운 뱃살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다 나는 뱃살이 안에서 이 뱃살이 아주 잘 들렸어요 뱃살이 되게 잘 어울려요 뱃살이 계속 생겼네요 뱃살이 맵지 않아서 뱃살이 아주 맛있고 오렌지... 오직... 통치과 양념소스는... 와... 오인종류가 너무 좋네요! 내가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에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는 바삭바삭한 맛을 좋아한다. 나는 이 맛을 좋아한다. 나는 바삭바삭한 맛을 좋아한다. 배에 고추장과 고추장은 매운 김치. 배에 고추장의 고추장은 대단한 식감입니다. 이번엔 고추장과 함께 넣어주세요. 고추장은 정말 맛있는데! 고추가루가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다